배경지 중앙에 원하시는 문구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파스텔을 갈아서 스펀지로 배경지 가장자리를 칠해줍니다. 좀 더 진한 색을 칠해서 음영을 만들어 줄게요. 당송화를 잘라서 스티커 주변으로 둘러줍니다. 당송화를 잘라서 스티커 주변으로 둘러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자인이 끝났으면 필름지를 붙여주고 가위로 배경지에 맞게 필름지를 잘라줄게요. 드라이기 열을 줘서 바짝 밀착시켜주세요. 손거울 틀에 넣어주고 덮개를 끼우면 아파 손거울이 완성이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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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